대전 더드림교회가 교회 창립 71주년을 기념해 가족신앙사경회를 열고 있습니다. 회복과 감사, 갱신과 부응을 주제로 개최된 두 번째 감사집회에서는 말씀을 전한 더드림교회 이광호 목사는 더드림교회 71년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자고 전했습니다. 이어 특별초청 찬양에 나선 CTS 대전방송 장로중창단은 주의 크신 은혜와 기도의 시간 등 성가곡 10곡을 선보였습니다. 더드림교회 가족신앙사경회에서는 오는 18일과 25일 이대근 목사의 갱신집회와 김윤태 목사의 부응집회가 각각 이어질 예정입니다.